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입니다. 자, 4월 학평 해설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4월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전국에 계신 재학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재수생들도 꼭 한번 풀어보길 요청드린다. 알겠지? 꼭 공부하는 자료로 잘 활용해주길 바란다. 자, 총평은 따로 업로드가 되니까 그걸로 대신하고 바로 해설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알겠지? 1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 자, 1번! 적외선이야. 알겠지? 2번! 자, 2번은 그림가는 속력이 빨라지며 직선운동하는 수레의 모습을 나는 포물선 운동하는 모습이래. 속력이 빨라진데 빠르기만 빨라지는 거지, 그치? 빗면에서는 빗면 방향으로 합력이 mg사인세타가 나타나는 거지? mg사인세타가 나타나서 그 방향으로 가속이 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가해서 수레장형, 알짜힘의 방향, 합력 방향이지? 그치? 합력 방향은 빗면 방향 중력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mg사인만 있다. 꼭 알아놔야 돼. 빗면에서 마찰이 없을 때는 합력이 mg사인세타야. 그게 빗면 방향으로 나와. 그 빗면 방향 중력이라고 하잖아. 그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되니까 같다. 맞는 말이 되겠고 나는 지금 공이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느려졌다가 빨라지는 거지. 그치? 속력은 일정하다라고 하면 틀렸어. 다이소 운동 방향, 원운동하는 애들은 항상 원운동을 하잖아. 이렇게 원운동을 하게 되면 순간순간 그 접선 방향이 있지. 접선 방향. 접선 방향인 그 지점에서의 운동 방향이라고 해. 그래서 운동 방향, 계속 원운동은 변하는 거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답은 그래서 기억이 정답이 되는 거야. 3번 전자현미경이네. 전자현미경은 전자를 빗처럼 활용하기 때문에 전자의 무슨성을 이용하는 거야? 파동성을 이용하는 거야. 파동성. 파동성을 이용을 해서 만든 현미경이 전자현미경이지. 광학현미경은 빗을 이용한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 전자의 물질파 파장, 물질파 파장, 물질파. mv분의 h라고 하잖아. 그치? 물질이 파동성을 나타날 때는 전용 공식을 써줘야 돼. v는 f람다 이런 거 쓰면 안 돼. 알겠지? 그거는 순수 파동일 때고 얘는 물질이 파동성을 나타낼 때는 속력과 파장 사이의 관계를 이걸 쓴다. 알겠지? 여기서 속력이 사실 전파 속력이 아니라 그 물질이 이동할 때의 속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v는 f람다에서 그 v랑은 사실 본질적으로 좀 다른 속력이야. 알겠지? 속력이 v로 관측될 때 mv분의 h로 쓸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파동의 전파 속력에서 v가 나오는 게 아니야. 알겠지? 이거는 물질파가 나오면 물질의 파장 속력이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이 공식을 써줘야 돼. v는 f람다 쓰면 안 된다. 알겠지? 이게 물질화 파장 시기지. 근데 h가 워낙 작기 때문에 물질화 파장은 되게 짧아. 가시광선 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좁은 틈으로 들어가면 잘 안 퍼져. 파장이 긴 애들이 일반적으로 잘 퍼져서 회절 현상이 크잖아. 그치? 그래서 파장이 짧아서 회절이 안 되니까 훨씬 더 정확한 상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광학현미경보다는 훨씬 더 분해능이 우수하고 그리고 배율도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서 확대할 수 있는 배율도 엄청나게 크지. 자, 전자현미경에 사용하는 전자의 물질파장은 광학현미경에 사용하는 가시광선의 파장보다는 짧다. 자, 전자총에서 방출된 전자의 속력이 전자의 속력이 이 속력은 물질의 이동속력이야 사실은. 그걸 가지고 파동성의 파장을 구할 수 있다라는 관계지. 여기서 vnf람다를 막 쓰고 이러면 안 된다. 알겠지? 파동성 나타난다고 해서 그럼 파동이네, vnf람다네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자, 전자총에서 방출된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전자의 물질파장은 길어. 이게 클수록 물질파장은 짧다지. 그래서 A는 틀렸고 학생 B 전자현미경에서는 자기 렌즈로 전자의 진행률을 바꿀 수 있어. 맞지? 대부분 여학생들은 맞아요. 아, 이런 말은 편견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만해야지. 실제로 여학생들이 많이 정답을 얘기해요. 모의고사들 문제들 보면 자, 자기 렌즈가 자기장 안에 대전입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휘는 경향이 있잖아. 그치? 그걸 가지고 전자의 경로를 휘어서 전자를 제어하고 초점을 맞춘다. 이게 평가원에서 쓰는 표현이었지. 그치? 그래서 바꿀 수 있다. 자, 학생 씨. 광학현미경은 전자현미경보다 분해능이 좋아. 아니지. 전자현미경이 분해능이 더 좋다. 답은 그래서 B, 2번이다.